와, 갯벌이다. 야, 갯벌은 오랜만에 본다. 와... 야, 단체 사진 찍자! 야! 어이, 거기 꼬맹이들! 우리 단체 사진 찍자. 야, 서! 하나, 둘, 셋. 둘, 셋. 오늘은 뭐 하는 날이야? 자, 오늘은 엔트리 가는 날이에요. Yeah, MT, let's get it! 되게 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아. MT가 뭐예요, 약자죠? Mountain, yeah! Mountain. OT가 오리엔테이션이잖아. OT가 오리엔테이션이야? OT, OT. OT? MT는 오리엔테이션이네. 뭘... 자,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은 강동대로 205호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근데 지금 MT 비슷한 그런 약간 좀 멤버들의... 그... 아, 딱 또 대학교에도 뭐 과대가 있고 아! 이걸 뭐 동아리라고 치면 뭐 동아리 대표가 있고 CC도 있어요. 어... CC는 누군가요, 여기?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CC할 사람은 일단은 뭐... 아아! 시신? 꿰매주세요. 야, CC는 뭐의 약자야? 커플, 커플. 캠퍼스 커플. 코카콜라. 캠퍼스 커플이구나. 암튼, 우리 뭐 먹으러 와는데? 우리 지금 조개구이를 먹으러 갑니다. 조개구이! 와... 바다 보나요? 바다... 바다 그... 핸드폰으로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다 같이 보면서 조개구이 먹으면 돼요. 형, 그건 낭만이 없잖아. 아, 오이도도 되게 맛있었는데. 오이... 오이도 맛있지. 장근도 맛있어. 파프리카도 맛있어요. 파프리카도 맛있어. 야채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이도 맛있다고요. 네, 오이도 맛있다고요. 어, 얼쌉. 자, 저희는 지금 대부도로 갑니다. 뭐, 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랜만에 바베큐 파티 한번 하고 싶어요. 아, 바베큐 파티. 그치. 저는 수영 할 건가요? 아, 수영? 수영장 가능하면... 뭐 날씨만 가능하다면 저는... 가능하면 하죠. 너무 추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수영장에 튜브 띄워놓고 그 위에 자고 싶네요. 상빈 형 생각보다 낭만이 있구나. 아,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이혜님 뭐 하고 싶어요? 아까 고기 먹고 싶다 했는데. 안 했어? 고기. 우리 멸가로 부어 있는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예. 그 수구 하고 싶어요, 수구. 수구? 아, 수구. 옛날에 다 같이 놀러 갔을 때. 수구 진짜 재밌거든요. 맞네. 아, 수구. 아니면 거기 뭐... 다른 드라마 구수? 약간 그런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탁구나. 뭐 저 그런 거. 갔는데 갔는데 또 막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간다고 했었는데 어제 밤에 좀 불안하긴 했어요. 해병대 캠프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해병대 캠... 대부도까지 가서 해병대 캠프 하거나. 진짜... 딱 내렸는데 갑자기 어? 여긴 어디죠? 어, 뭔가 그럴 거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제가 택시를 미리 예약을 잡아놨기 때문에 가서 좀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혹시 멘트인가요? 네? 일단 그런 일은... 한지 상황의 리더로... 예? 아, 안 돼요. 저는 리더하기 싫어요. 나서기 싫어요. 저는 뒤에서 조용히 여러분들 서포트를 할게요. 어, 맨날 나 드시는데. 아, 왜? 나서기 싫은 느낌은 아닌데. 자, 어쨌든 우리 여러분 정말 한껏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번 바깥을 구경해 볼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나 너의 라이벌? 헤이, 냥이! 어머, 귀여워라. 어, 승리 마음에 들었네. 아, 근데 얌전하네, 사람 좋아하네. 그래도 날씨 좋네? 딱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좋다, 날씨. 오, 바닷바람 확실히 춥네, 차갑네. 날씨가 이렇게 흐른다. 어우, 너무 추운데 갑자기? 으아, 갑자기 추워. 야, 신발 조심해라. 우와, 우와, 갈 수 있어? 아니, 왜냐면, 아유, 약간 뭔가 진흙처럼 푹 빠질 것 같은 느낌인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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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어떻게 물이 이렇게 빠져? 어떻게 물이 이렇게 빠져?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맞아. 원래 이런 거? 신기하다.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안 나네. 진짜 이 구멍 구멍마다 뭐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거기서 아마 캐는 걸까? 어, 신발 엄청 더러워지겠는데? 그래서 저쪽까지는 안 가지. 뽀글뽀글한 데서 막 애들 나오는데? 우와, 우와. 낭만이 없어. 황이 낭만 만들어줘? 황은진 나한테 잡히면 나랑 사는 거야! 황은진 나한테 잡히면 나랑 아시나? 나도 사진 찍어줘. 그래. 아오스트리아에는 우리 아직 안 들어왔네? 그래. 신선한 금전이 있었어. 나 이제 우리 조개구이 먹으러 갈까? 너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 나. 가자! 우리 조개구이 먹으러 가자! 해, 냥이. 우와, 뭐야 해물파전자 우와, 산낙지 아니에요 이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도 해보세요, 오케이 완전 신선한 맛이네 전복 조개, 조개, 조개 아니야? Have you tried 산낙지 before? Yeah, 진짜 어렸을 때 When I was really young 아, 먹어봤어? 어, 어렸을 때, 완전 근데 얘는 단백질을 그릇 깊은 거랄지 음, 맛있어 이건 무슨 썼어, 야? 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좀 크게 돌아왔어 나, 난 관자, 고마워 형 조개구이 집이 아니었어? 조개구이도 나와 조개구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진짜요? 부산 사람이잖아 근데 그게 너무 쉬웠어 아니, 부산 사람들이 그걸 왜 못 먹냐고 왜 안 먹냐고 그게 너무 쉬웠어 아니, 그게 뭐예요, 안 먹냐? 뭐가 싫은데? 얘기하다가 지금 그게 너무 쉬웠다고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를 들어줘야지, 형 사람 말은 끝까지 듣는 거야 응? 응, 얘기해봐 안 할래 뭐가 쉬웠어, 얘 너? 말 안 할 거야 형이 미안해, 형이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얘기해주라 진짜 궁금해 죽겠네 막 들어오라고 지금 막 계속 하는 말이야? 매장 들어오라고? 아, 나 그게 너무 싫어 나쁜 놈아 순순히 내 입에 들어오라고 산낙지가 왜 나쁜 놈이야? 자꾸 내 입을 거부하잖아 이리 와봐 자식아 이건 뭐야? 해삼 해삼 먹을 수 있는 사람 있냐? 나 우와 해삼 못 먹어? 해삼 안 좋아해? 해삼 진짜 맛있는데 아, 나 비리여서 오 마이 갓 그냥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떨궜어 왜 항상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럴까? 낭돈이가 잘못했지 우리 이희가 뭘 잘못했어? 그래, 이희가 뭘 잘못했어 오 마이 갓 와 와 와 치즈구나 우와 에? 치즈 지금 와 키조개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나 조기국이 너무 좋아해 또 가리비 한 세네개 좀 더 올리시고요 잘게 잘라가지고 수저로 공을 드시면 맛있어요 네 키조개는 내장 안 먹어요? 키조개는 내장 안 먹는 게 좋아요 와 와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것도 키조개도 다 구매 달리기 때문에 구매 다 양식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거는 떡볶이 같이 생겼어 아, 그래? 아, 그래 뭐 이렇게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상현아 나중에 오이도 가서 한번 먹자 아, 너무 좋아 저 옆 솜님도 너무 시끄럽네 이거 맛있어? 뭐라고요? 형, 형 화내지 마 오이씨 뒤에서 뭐라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딱하게 말해야지 뭐라고요? 응, 그렇지 하나 더 넣을까? 아니다, 안 되겠다 전복 그냥 넣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래, 전복은 하나 굽자 오케이 오, 신기하긴 아있네, 진짜 햇밥 많이 들었다 옛날에? 응 내면에 그 래퍼 지망생이 그게 있었어 충분히 래퍼인데 그럼 너 공채를 랩으로 봤었어야지 오케이 참아줘서 고마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를 한 명씩 정해가지고 제일 늦게 여는 사람이 벌칙 그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부터 하나씩 가져오는 거 오케이 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싸, 1등 어, 꿀등 2등 이런 내가 프로같지 않은 짓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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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프로같지 않은 짓을 난 얘 에이 난 얘 난 얘로 결정했다 이 친구 고르고 싶어 이, 이거, 아, 오케이 클수록 열을 더 많이 받을 테니 난 이 친구로 가겠어 야, 우리도 할까? 아니, 기조개 먹고 할까? 됐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보? 예스 안 내면 진 거 가위보? 좋 나이스 안 내면 진 거 가위보? 외보 이거 아닐까? 무조건 그거지 늦게 벌리는 사람이 벌칙 제일 늦게 벌리는 사람 옛날 속자면 이런 게 있잖아 일찍 입 벌리는 조개가 창빈이 입속에 들어간다 자, 창빈 뭐 줄까요? 어? 제가 골라줄게요 나 그거 해줘 자 자 자, 저희 골라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대발 어, 거의 불이 엄청 세네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잠깐만, 이게 찬이호 거 아니야? 아니, 니누호 거 니누호 거 니누호 거 아야, 아야 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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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에이, 헤이, 헤이 헤이 아니지 왜, 왜, 왜 니누호도 안 열려 열렸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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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건 연 거 아니야? 그러면? 형 거 열렸어 열린 거지 열린거지 기껴 자, 3등과 4등의 싸움입니다 이게 더 뜨거운 거 같아 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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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건 이미 열고 있어 와, 뭐야 오케이 오케이 3등 오, 내 거 벌렸어 내 거 1등 1등 와, 뭐야 창조 형 갑자기 벌렸어 너는 일찍 입 벌렸으니까 너는 내 입 속에 들어가 이리 와 이제 승민이 형이랑 나만 남은 건가? 아, 아따 맛있겠네 어, 잠깐만 내 거 안 벌어지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 입을 딱 벌렸네 니니 꼴찌 니니 꼴찌 안 돼, 나 이거 다 먹어야 된단 말이야 갔다 와야 돼? 이거 왜 몇 년이야? 파이팅 야, 막내지 보기 좋네 뭐야, 뭐야, 뭐야 얘네들 아는데? 얘네들 알아 얘네들 엄청 몰려와 오, 약간 무서운데? 우와, 죄송해요 오, 얘네 뭐야 와, 지금 바로 앞에 이렇게 우와 나도 할래 얘네 뭐야 야, 너무 무섭다, 야 야, 무서워 야, 얘네 엄청 달려들어 야, 무서워 야, 장난 아닌데? 네 얘네랑 사진 찍자 어, 그래? 자, 복숭아 지금이야 하나, 둘, 셋 머리가 둘, 셋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됐다 됐다 어, 안 줄 거야 내 거야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귀엽다 이현아 이현아 이제 그만 놀고 퍼트 건너 이현이가 없으니까 조개가 줄질 않는다 형, 뭐가? 오, 밥 먹으라 네 조개 다 이뤘다 조개 다 이뤘다 다음 메뉴 뭔데요? 칼국수다 자, 여러분 칼국수 먹을까요? 와우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밀가루볼 출동 밀가루볼과 면에 빠지면 접속하지 야, 칼국수 미쳤다 정말 맛있다 야, 색깔 나는데? Suk, 김검 Georgetown 그래도 라면 먹을 뻔 맛있다 Abdullah family 오옹 오오오 난 고양이네 미아우 거릴까? 우오오오 우오오 우오오 아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냐, 나 알려주면 없으면 다 같이 뽀뽀해주고 싶네 너네는 하루종일 거기에 알려주면 뭐하니? 진짜 찍는 거 너무 귀엽다 어? 표범 같아 강인하게 생겼어 아 귀여워 우리 펜션 놀러와 이 쪽인가? 왜 저러는 거야? A야, B야, B? 승민아, 네 집 승민아, 들어가 승민아, 들어가 해리포터, 해리포터 네 번째 문 저기 들어가요 맞아 오, 뭐야 이쁘네 구해줘, 홈즈 야외수의 문장이야? 온수풀이네 나 진짜 가볼래 나 진짜 가볼래 식당도 있네요 노래방! 와, 노래방이야 야, 노래방 길이야 야, 장빈이 형 장빈이 형, 사고 있다 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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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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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이스 그쵸 아, 어딨어, 어딨어 뭐였지, 뭐였지, 형 하필이네,嬉しく시네 Rest in peace 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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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遥か遠く終わらない 멘트 렛기 우스 誰かに 트라그 마포 렛츠 고! どこまで いつまで 生きられるか 君が不安になるために 強がるんだ 大丈夫 僕が よくにいるよ どこまで いつまで 生きられるか 君が不安になるために 強がるんだ 大丈夫 僕が よくにいるよ 見えない 一生の繋ごう 僕らに付き合って 作り付けた自分は カカ! I won thi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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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get to send us an example so that goes 저도 이따 노래방 진짜 4시간 4시간 노래방에서естно 난long 저도 갈게 나 노래방 4시간 할 거 같은데 난 잘래 하면은 이렇게 원래 들어가는 거죠 두께 잘 땄으면 내게 남겨주지 않았으니 나는 눈이 좋았지 사랑이 없으니 너무 많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 부르는데? 그냥 여기서 하나 치면은 빼면 돼요 근데 하나 치고서 빵 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 걸어놔 치면은 아 나 형님 완벽했다 완벽하게 춰다 노래방 좋은데? 아주 좋아 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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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수부는 피부를 양쪽 끝에 두고 이거를 넣는 거를 아 그냥 그걸로 하자 그러면 저걸로 배구를 하자 배구를 하자 어 저걸로 배구를 하자 아니 피구를 하자 저걸로 하자 우리 수부 그만두자 돈이 없어졌어 자 어떻게 팀을 나눌 겁니까? 형 아직 어떻게 해? 계속 올라가 나는 이쪽 팀에 볼보이를 맡겼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쪽 팀 할 사람? 아 그냥 너희 둘이 가위바위보 걸으면 되겠네 아 오케이 양배분 찐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이스 듀오 나이스 듀오 나이스 듀오 나이스 듀오 나이스 듀오 다 안 들어간다 지호 짜 머리 봐 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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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공 자 준비 시작 1대0 1대0 여기 부딪히거나 여기 닿으면 아웃 오케이 오케이 1대0 오케이 3대0 3대0 오 나이스 가버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고는 5분 안에 끝나게 된다 아이야 얘들아 공이 하나 더 남았어 자 한 번 자 이쪽에서 여러분 진 사람 공주으로 갔다 오기로 한다고 와 아니 볼보리가 볼보리가 됐잖아 그러네 그러면 진팀 빠져야겠다 야 진팀 뭐야 아기 진팀의 아 야 너 우리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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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러면 열심히 할 이유가 아 열심히 할게 아니 그러면 그러면 열심히 안 할 것 같아 아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우리가 이기면 승리가 가능하고 너희가 이기면 3위가 가능하고 왜 아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이스x2 10점x2 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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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리 쿠키가 뜬다잉 자 승리 팀 보호 한 번 외치고 할게요 제가 파이팅 하면 여러번 해야지 나 김새빈 보낼거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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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더 우리 팀 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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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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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파이 나이스 야 나이스 파이팅 나 파이팅 야 미친 야 6Query 6Query 잘들을 rod 이걸 이렇게 한다 아 이 도저히 해. 아 이 도저히 해! 아 이 도저히 해! 빨리해! 빨리해! 아니, 이 도저히 해! 이장이는 그럴 말이야. 용어가 좀 나지, 이 도저히. 아니, 이 도저히 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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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 마이. 아 근데 이미 누가 고를 것 같은데? 아닌가? 동호기는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이건 방찬. 장추가 없겠지?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안 먹어!